안녕하세요. 메가스튜디오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. 2024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강의 선택과목 기하 보도록 할 차례죠. 4점짜리 전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. 28, 29, 30 세 문제 보도록 합시다. 28번 보자. 두 초점이 FF'이고요. 장축 길이가 18인 타원을 C1이라 할 겁니다. 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타원과 1, 4, 5면에서 만나는 점 A라고 한번 잡아보자. 일단 대략적인 그림만 한번 살짝 표현만 해볼게. 여기 X축, 그 다음 여기 Y축. 일단요. 타원을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표현만 좀 해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, 장축 길이가 18짜리인 타원이고 그 놈에 대해서 초점을 나한테 F'과 F라고 줬어요. 여기 F' 그리고 여기 F. 그때 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. X축의 수직인 직선. 이 정도로 한번 그어볼게. 그래서 타원과 만나는 이 점. 이 점을 뭐라고 잡아라? A라고 잡아라. 그럼 일단 첫 번째요. A 어디 위에 점이야? 타원 위에 점이야. 타원 위에 점이니까 양 초점, 두 초점까지 거리의 합. 얼마 돼야 돼? 18 되셔야지. 장축 길이가 18이니까.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느낌. 당연히 AF와 AF' 더 하시면 당연히 얼마 되셔야 돼? 18 되셔야 되는 거 맞지? 그리고 두 번째. 이들아, 두 초점이 F와 A. 이놈과 이놈을 초점으로 하면서 점 P, 9,0을 지나는 타원을 C2라고 하세요. 그럼 이놈, 9,0이다라는 건 여기는 타원의 꼭지점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P라는 놈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이놈과 이놈 초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와 여기부터 여기까지. 이게 장축 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? 이 작은 타원 입장에서. 그럴 때 문제에서 얘들아, 코사인 FF'A가 13분의 12일 때요. 다음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생각. 일단 이놈, 나한테 이놈에 대해서 이 직각 삼각형을 한번 관찰해봐라고 준 건데 그리고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A 아니, F, F'A F, F'A 그림 한번 살짝 여기 자리에 표현해봐도 괜찮을까요? 지금 여기 F고, 여기 F'이고 여기가 지금 A인 상황인데 여기는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얼마다? 13분의 12다. 그러면 여기가 13 드실 때 여기가 10이 드신다고 그럼 땡큐 아니야. 5대 12대 13이니까 여기가 오케이 되시면 되는 거지. 그런데 방금 구한 바에서 두 개 더하면 18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13K 더하기 5K이네. 그러므로 갈금하게도 K값은 얼마 된다? 1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K값이 1이다라는 걸 통해서 당연하게도 여기는 이 AF 길이 얼마 되겠다? 5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. 그치? 그리고 여기 5, 여기는 12, 여기는 13. 그러면 여기는 원점 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체 길이가 12니까 여기 나머지 얼마 드시면 돼? 6 드시면 되는 거지. 그러면 여기 몇 컴마 몇이야? 9 컴마요. 여기가 6 되는 거니까 이 길이 얼마 되면 돼? 3 되시면 되겠네. 그럼 땡큐네.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 되는 거니까 여기는 빗변 길이는요. 제곱에서 제곱 더하시면 되잖아. 25에다가 9 더하니까 루트 34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는 두 놈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장축 길이는 두 놈의 합인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작은 타원 입장에서의 장축 길이는 이놈 더하기 이놈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루트 34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때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거 f'q와 aq를 빼보세요. 라고 얘기했죠. f'q가 어디야? 라는 걸 생각하면 q라는 게 한 이 정도 존재하는데 f'q 여기 있습니다. f'q 여기 정도 이렇게 존재하고요. 두 번째 aq 더하라는 건 여기 이렇게 이어보세요. 라고 준 거죠. 그럼 첫 번째 생각 q라는 건 타원 위의 점인데 큰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작은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해. 그럼 첫 번째 생각이지. 일단은 큰 타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동그라미 3번 f'q와 f'q 더하자. f'q와 f'q를 더한다라는 건 지금 f'q가 어디냐면 여기예요.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장축길이 아까 얼마짜리였어? 18짜리. 그래서 이들아 얘는 18이야.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이번엔 작은 타원 입장에서 작은 타원 입장에서는 여기 타원 위의 점인데 두 초점 여기 이어달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는 fq에다가 누구를 더해? aq 더하시면 되는 거지. 이렇게. 그래서 aq까지 더하자. 이거 더한 게 뭐다? 장축길이. 작은 타원의 장축길이가 3 더하기 루트 34.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아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두 놈을 빼라는 거구나. 여기 있는 fq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보니까 이 관계식을 구하면 여기도 fq 있고 여기도 fq 있는 거 보이시죠? 두 식 뭐 하겠다? 빼겠다. 따라서 두 식을 빼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'q에서 aq 뺀 값. 아 이놈 깔끔하게 등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. 따라서 결론이다. f'q에서요. aq를 뺍시다. 따라서 두 개 빼면 여긴 이 값 사라지는 거 확인하면 된다고. 그래서 이 값 뺄 거니까 답엔 15-루트 34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내가 알고자 하는 객관식 법으로 답은 선받는다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.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일단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니까 항상 2차 곡선에 대한 무엇? 정의, 활용하는 연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. 좋아요. 그럼 우리 바로 29번 넘어가도록 합시다.